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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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대학원생같은 느낌 그래 그런거야 딱히 뭐 직업적으로 막 그런거 아닙니다 그정도로 늙지않았어 클로잇이 아마 20대로 알고 있는데 대징이냐고 한 그쯤 될걸요? 허버 생기고 방구버그 생기면 안 돼 병은 낮은 병 넘어 날아가는데 안개는 벽에 생긴 이게 게임이냐? ㄷㄷ 핑때매 그래고 봉구라니 감사합니다 김도님 목소리 틀어보자 김도님 목소리 오픈 나중에 나중에 배드민치원입니다 이거 해라 나는 아이템 딱히 생각않아서 일단 맵은 배드옷 배드 배드 햄 아이고 토그네요 내가 어그를 끌어야되는데 배드 햄 아 뭐야 보디킷에다가 보디킷에다가 이거 두개 해준다고? 대박 와 이씨 겁나 잘 떴네 상작강에다가 풀상작강 세팅이네요 어 이거 잘쓰겠다 이거는 그쵸 이거 패치되면 더 좋아지고요 크흠 스킬 쉑 틀리지 않는다 원래 배드엠 뜬거 같은데 오리지널 배드엠 크흠 프랭클린이 아니라 아까 준거에요 그리고 프랭클린으로 떨어지면은 내구도가 10% 달아요 내구도 풀이잖아 아까 줬는데 토구와가지고 안주셨어 스프레이드 빠지기 싫어가지고 나 근데 이맵 되게 오랜만이다 이맵 원래 원래 너프 먹기저는 배드엠이잖아 이거 오래 뻗겼습니다 루인 위치는 외곽쪽있죠 외곽쪽 쭉 돌면 나와요 저격 조심하구요 여기 하나 다행라이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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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여기인가본데 여기가 여기가 진짜 여기가 다행라이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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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이거 그래도 거리가 멀어서 아 아잇잘 못 눌렀네 이거 만족 안 맞은거였네 아깝다 아깝다 기가 무슨 놀기죠 음 가풀이요 캄핑 안하면 아 근데 아우지라서 모르겠다 첫번째는 캠핑 안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우지는 캠핑할 수 있어 안도 설정하는거 내가 모르고 눌렀어 자 안길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걸 눌렀어 캠핑 안하는거 같아요 맨 뒤에 걸린거 같은데 아 저 왔다 이럴때는 길을 내어주는거임 구출해준 사람이 스프린트면 더 빨리 가지잖아 스프린트 쓰고 걔 와 보라트 진짜 좋다 캠핑 안하네요 이런게 질게임이거든 절대 안걸리지 이런거 아까 종고같은 경우에는 질게임이 아닌게 질게한다 이거 크흠 야 이거 잘해야돼 이거 길막이 돼버린다 오케이 이렇게 던졌어 와인드업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ㅋㅋㅋㅋ ответ 딱 조금씩 아아아 애관치가 관통되는 곳이였다 여기 관통이 된다 여기에 관통이 된다 야 이거 잘만들어왔네 이거 아니 관통이 되네 이게 아니 여기서 봐 본 적은 처음인데 관통이 되네 저 구멍이 큰 디오 아 근데 이제 데바드 갓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함을 신경을 안쓴게 대부분이거든요 저건 써놨네요 뭐 보증 갓게임이야 이거 문을 따줘 야야 길막이 야 즉시엘이야? 갈게요! 잠깐만 즉시엘이 저걸 또 뽑았나본데 아닌가 딴사람이구나 완벽한 커버 완벽한 커버 오 힘나갔구요 매그방패! 아아 자정으로 나가졌다 이제 매그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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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는데 사실 늦었어 하하하하 매그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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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